영상편집은 내가 어떤 공무원, 교사, 누구를 가르치든 그래서 언니가 그냥 무난 무난하게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시 뭐를 따야 될 거나 이거는 아니고 직업은 잘 들어갔어. 그래서 누군가를 교육적인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상담해주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치료해주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카운슬러 해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언니만 용기만 내서 때려치지만 않으며 그래도 내가 금전히 월급을 받아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가면 돼. 언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직업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나중에 진짜 정말 잘 돼서 내 일을 누군가랑 같이 꾸려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운영체계라든가 거기에서 한 자리라든가 승진하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 써서 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자리는 완벽하게 잡은 건 아니다. 자리는 잡았어. 그렇지만 내가 더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내가 좀 더 배우면서 업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직장으로는 이동은 없어요. 올해. 이것도 궁금해. 직장으로 이동은 없어. 왜냐하면 본인이 직장으로 운세는 내가 사십할 때는 이동이 없는데 이게 삼십팔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조금 조금 뜨고 잘못하면 부숴. 잘못하면 내가 뭔가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내 거를 꾸릴까? 내 거를 할까? 이제 고민이 수전이 들어오긴 할 거야. 점점. 그런데 본인이 올해는 이동 수가 없어야 돼요. 했어? 다음 달에 면접인 것 같은데. 잊어버린다. 정말로. 그래서 잘 봐.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면접 볼 때는 이런 것에 초콜릿 능력이라도 불 밝히로 면접 잘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자리는 잡았어. 그러니까 가야 될 직업 간은 잡았단 말이야. 그 직업 간에 부딪히는 운세야. 이해 갔지? 내가 이걸로 나가. 만약에 본인이 어떤 치료사야, 상담사야, 아니면 공무원이야. 이 여러 가지가 있어. 본인한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돼. 내가 장사를 하고 바리스타를 배우고 미용을 배우고 임용을 배우고 그런 쪽으로 못 가요. 원래 학문이 많이 공부를 더해서. 원래는 내가 대학원까지 나와서 석사, 박사까지 나와야 있는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환경이. 내가 금전에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 내 다음 달에 면접이 있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아닌지? 네. 누나 나는 안 된다라고 의미가 나오는데 본인이 이미 다음 달에 면접이나 하는 게 이제 한다고 마음을 먹은 거야? 붙들면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봐. 근데 전에 한 번 됐었는데 안 갔었거든요. 그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땐 그냥 여기서 배우는 게 낫고 여기서 안 움직이는 게 나는 낫다라고 봐. 그러니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죠. 아무리 무당이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 그러면 가서 상대를 판란을 겪잖아. 가다가 내가 괜히 옮겼나? 그냥 있을 걸 그랬나? 그리고 또 괜히 뭔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살짝 눈치를 보는데 여긴 더 눈치를 보고 여기가 조금 시들한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규모가 조금 내가 앞으로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이쪽이 더 강해 보이는데 나을 것 같은데 갔는데 막상 배울 것도 없고 네가 승진을 하지. 승진이라 표현을 할게. 올라가고 그런 거야. 그런 거에 만족을 못 해버리고 그러면 다시 너의 이동 속에 또 다시 들어올 거야. 올해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에 이동 수가 있으니까 난 올해는 눌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올해 이동을 하면 내년에 또 다시 또 이동을 해. 응. 만족을 못 한다고. 옮긴 이유가 옮긴 이유가 거기 가서 그게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러면 언니 딴은 뭐라 그럴까? 우리 언니 딴이는 왜 옮겼나지? 그렇지? 이유가 그걸 만족을 못하고 옮기는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걸 도달을 못해버리면 거기 들어가려는 이유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조금 뭐 면접을 본다니까 면접은 봐봐. 면접은 봐봐. 나는 이동 수에 있어서 내년 정도로 이어지는 이동 수가 좋은 이동 수를 보여. 어차피 내년도 내가 이럴까 저럴까 조금은 마음을 굳히고 살아는 가겠지만 일은 하겠지만 마음을 많이 흔들리고 살려야 할 거야. 여기 면접은 보고 그건 본인이 그건 본인이 결정해. 내가 내 애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나는 이동 수가 안 해야 된다고 나오거든. 그럼 내년에는 괜찮아요? 응. 내년에는 괜찮아. 내년에는 나가는 3자야. 3자도 안 풀고 산다. 그러니까 내년에 나간다니까 3자까지는 풀고 이동해. 3자는 정월에 풀어.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해도 버티게 들어가. 괜히 내가 산란해서 직업관도 그나마 잘 그래도 이리로 가면 괜찮은 직업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응? 왜냐면 거기 그 직업관을 잘 선택했는데 거기서 환란이 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은 직업도 좋은 직장도 옮겨 다니면 거기서 내가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런 직업관에 고민이 있을 거다. 또 지금 현재 내가 잘 닿는 결혼은 아직 안 했죠? 응. 할 거야, 결혼. 지금요? 응. 왜냐면 아직까지는 남자의 기분에 남자의 부, 대주 그리고 내 남편의 자리가 아직은 안 비어있어. 그래서 누굴 만나고 연애를 하는 건 좋은데 아직은 언니가 운세에 있어서 아우스의 내년에 다 깨지라는 수야. 그러니 본인이 지금은 한 서른 하나 서른 둘 요쯤 가서 결혼을 하시는 게 좋아. 응. 왜냐면 성공이 먼저야, 너는. 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굴 만나는 사람한테도 내가 짜증이 나고 이별수가 오게 되고 또 내가 얘를 괜히 만나나 싶고 또 상황이 변해지면 미안한데 또 다른 사람이 너가 설레일 수도 있는 운세가 들어와. 응? 네. 아무튼 그래, 뭐 이상하게 얘기를 안 할게. 아, 들으니? 자. 어, 만날 땐 예쁘게 만나고 네. 응.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천생연무소리는 안 나와요. 지금 본인이 뒤에 뭐 어떤 남자가 있어 있는데 천생연무소리는 안 나오니까 또 다시 그냥 내가 아, 만나지는 혼자 가기 외로우니까 이별을 만약에 나중에 사람 만나서 이별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냥 그 이별은 이별로 가. 알겠지?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서른 하나, 스물아홉이 지나면서 어, 서른 하나, 서른 두려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진짜 결혼을 할까 말까 고수전이 들어오니까 또 우리 언니도 남자를 보는 이게 나만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이상형이라고 해야 되냐 본인말의 그 주관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야 어, 그리고 서로 내가 눌려 사는 것도 싫고 죽어 사는 것도 싫고 동등한 입장에서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언니야 응? 귀신병 없어 신병도 없어 언니가 언니의 집 어차피 이 집안도 십자가가 들어오고 부처님이 들어오고 니네들은 응? 그러니까 누군가는 십자가를 들어오고 누구는 부처님을 두고 있고 지금 양 두 종교로 나뉘었단 말이야 그치? 응 그래서 탈 잡을 것 같으면 무척이나 조상들이 노해서 탈을 잡고 어느 집은 제삿밥을 못 드시는 양반이 있고 어느 집은 제삿밥을 못 드는데 그것도 탈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응? 잘 지내다가도 이제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 이걸 조상을 갖고 치잖아? 그치? 그럼 언니는 환란이 일어나 그래서 이 무당이 내가 죽 뭐해? 눈 감고 있는 조상은 안 깨울게 그러니 봐 네가 네가 열심히 살아가면 돼 결혼은 서른 하나 서른두 서른 셋 가서 하고 올해의 이동수를 좀 넘겨서 내년 수로 이동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응? 그리고 금전은 내가 차곡차곡 차곡 너 누구 돈 빌려주지도 못해 네 응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누구 빌려주지 못해 내 거는 대개 갖고 하는데 누구를 끊고도 쉽지도 않고 돈 때문에 그렇고 알아 응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재테크해서 내가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누구한테 피해주고 싶지도 않고 누가한테 욕먹고 싶지도 않고 누구한테 내가 막 꿈질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의 이름 얘기해버렸다 본인이라고 본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하나 붙여자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줄게 자 너무 음 단단한 땅은 불에 앉아라 근데 우리 언니도 나름 마음의 힘이 되게 약하거든 되게 순수하거든 강한 척은 살아내기 위해서 강한 척이지만 아니야 어 던져음 너무 강해지지 마 네가 마른 장작이 마른 나무가 되잖아 금방 부러져 그 부러짐은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와 있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여기밖에 안 되라는 자잘과 작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응 그러니 내가 볼 땐 괜찮다 아저 응 아유 울어 괜찮다잖아 그러니 너무 똑바로지게 두 눈 똑바로지게 뜨고 살라고 하지마 그리고 말도 우리 언니가 말하면 되게 순수하고 예쁘고 어떻게 보면 백침이 또 있고 4차원도 있어 응 근데 뭐냐 그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가 일할 때만 내가 열심히 해서 나타나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친구들도 있기는 해 근데 네가 진짜 마음 주고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 점점 응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이 없나요 희한하게 친한데 연락도 안 되고 희한하게 만나고 싶은데도 점점 만나지 못하시게 되고 그런 살짝 기위에 운세가 돌고 있어 그러니 그건 세상과의 겪는 거야 해서 내가 아 이렇구나 새로운 사람 만나려는 거구나 저 문제 있나요가 아니라 너 성격에는 문제는 없어 너 혼자 열심히 해서 똑바로지게 살아가려고 해서 그렇지 응 그거야 그래서 누구 돈도 못 꺼줘 정말이야 그래서 나는 누구 재택을 조금 하고 만나면 적금 응 그리고 뭐 어떤 네가 문서의 운이라든가 금전의 운 같은 경우는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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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아 내가 줄게요 얼른 나올 수도 있잖아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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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좀 뭐 청약이라든가 적금을 둔다든가 네가 그런 거를 잘 있는 사람이야 은행은 믿어도 사람은 잘 있는 사람이야 응 그러니 힘내서 살아가 가끔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삼재인가 하잖아 그치 근데 삼재는 맞아 근데 아직까지 너는 맞진 않았어 삼재를 치고 들어오질 않았다고 그러니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이동수가 있을 수 있으니 진중하니 신중하니 생각하셨으면 좋겠단다 아시겠죠 응 그리고 인연 줄은 아직 응 또 갈릴 수 있는 인연 줄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서 가슴이 긁고 결혼은 못 하진 않아 와 네 됐지 궁금한 거 제가 원래 시험 보고 싶었는데 원래는 안 돼가지고 공부하는 게 맞나 아까 처음부터 했잖아 네가 대학으로 나와서 박사석사를 따서 공부할 수 있는 줄은 있는데 네가 벌어서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면 너도 자존심이 자절감이 들어온다고 근데 하나 정도의 자격증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하나 정도의 무언가가 딱 있는 해놔야 네가 자존심에서도 그렇고 네가 나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좀 좋아진대 자 직업이 뭐예요 뭔가 어 직업이 뭐야 뭘로 나갈 거야 어 하고 싶은 거요 응 하고 싶은 건 지금 직종이랑 똑같은데 응 그냥 공무원 쪽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 이게 딱 맞어 아까도 애초부터 얘기했듯이 그러니 거기에서 내가 그냥 일반 이렇게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응 사람도 상대하고 좀 그럴 수 있어서 거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 뭐 뭐 심리도 괜찮고요 응 그러니까 나만이 무언가를 사람을 알 수 있는 거기서 플러스적인 내가 공무원 졸업할 때에 어 여기 플러스적인 자격증 정도까지는 네가 공부를 하고 가긴 해야 돼 아까운 사람이야 응 연구원이 될 수도 있었어 응 응 응 그래서 뭐 공부의 줄과 학문의 줄이야 사업의 줄은 아니야 응 이건 좀 더 한 서른, 여섯, 일곱 지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자 지금은 너가 당장 사업을 하고 몸과 보고 돈 까먹을 수야 아 아 그러니 완벽하지 않아 보여 나이가 어려서가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 보여 그럴 때는 봐라 사람이 상황이 안 좋다 보면은 삼자에 치었나 조상에 뒤집어졌나 돈 까먹어야 무당집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셨으면 좋겠어 시험 운은 네 준비는 하고 있어 올해 그냥 한번 보고 싶었는데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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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 내년까지는 공부해서 도전해 보고 그리고 운세는 아마 서른 정도의 내가 문서의 운이 들어오니까 그게 아마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따지면 자격증, 합격증 뭐 이런 것 정도로 들어와 그런데 올해는 본인이 사업을 하든 뭐라도 준비가 다 완벽하게 되지가 않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지금부터 해서 내년에 한번 도전을 해보든 후년에 도전을 해보든 내년보다는 후년이다 왜냐면 일사가 공부만 하고 앉아서 있었을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남들처럼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처음부터 그랬어 네 인생 잘 잡았다 길, 직업관도 대신 본인 수사가 너무 부러지게 너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돈만 안 꺼주고 사람은 믿어 네 알겠지? 네 돈만 안 꺼주고 사람만 믿으라고 이해가서? 그래서 사람을 믿어도 돼 아플까만 못 믿지 말고 상처받을까만 못 믿지 말고 그래서 돈만 안 꺼주면 사람 잃을 일도 없잖아 그렇지? 싸울 일도 없잖아 괜히 조금 이렇게 해줬다가 내가 걔랑 일해야 되나 세상 마음속에서 털어내질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냉랭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 나는 돈만 꺼주지 말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고 내가 도전하려는 거 도전해보고 그리고 직업관 잘 가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별 많은 걱정은 없어 살짝살짝 나의 인생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뭔가 잘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아리까리 불안한 내 미래의 이것 때문에 내 스스로한테 나는 꾹 누르고 지금 괜찮다고 하니까 쭉 나가셨으면 좋겠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해 우리가 너가 지금 딱히 뭐가 터지거나 이건 아니야 살짝 불안한 나의 운세 그리고 이제 세상과 이제 점점 성인이 돼가는 거에 내가 어떤 기운을 맞닿았을 때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용인해서 가셨으면 좋겠고 운동 좀 하셔 네 그래요? 운동 좀 하셔 언니야 아파요? 응? 스트레스를 그걸로 풀어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그래서 유연하지 유연한 거 같은데 유연하지 못해 응? 내가 유연해 몸이 근데 유연하지 못해 여기저기 남들보다 이 나이 치고는 쑤셔 네 우리 그래서 살짝 조금 이 내가 이 밸런스를 좀 맞춰놔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정신 건강에도 운동으로 통해서 내가 생각도 좀 해보고 눌러야 될 때 눌르고 그래가 보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밀고 나가지만 후회 안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 알겠지? 울지 말고 아우씨 울어 그 사슨 눈 같은 거에서 울 일 없어 울 일은 지키부터야 세상이 시작 겪어내야 되니까 외롭고 모두가 있는 거 같아도 내가 해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성인이 돼가고 내가 이제 세상과 맞 대면을 해가야 되고요 맞서 싸워야 되는 그 불안감과 나름대로 버거움 때문에 발전이 되는 거 네 일단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감사합니다 대표님